음악축제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서창으로 대표하는 음악축제죠. 서리풍 페스티벌!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관포대로에서 열리는데요. 저희는 29일 일요일 7시부터 있을 폐막 공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39개의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도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들로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4 서리풀 페스티벌에서 만나요.